영어미술 아트 기도가 제공하는 Art and Phonics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Phonics 아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Phonics Eye, 미술 영역은 Igloo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영어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어와 미술을 함께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Phonics Art는 아트 기도에서 연구개발한 영어와 함께하는 미술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하게 하고 영어를 좀 더 노출하게 함입니다. Phonics Art는 미술과 영어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서 알파벳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인지하게 됩니다. Phonics를 통해 읽기, 쓰기가 기초가 되고요. Phonics는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읽기나 쓰기, 스펠링 향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죠. 여기에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요. 어린이들은 자아내, 운해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김희영 영어미술지도 교수로부터 배출된 영어미술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I 단원을 미술과 영어로 접목한 이모전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화요일에서 chicos 감사드립니다. 눈에? 아이 아이 다 아 ended 나도 debe 이 아들을 눈에? 손을 잡는다 누가 있어요? 인테맨 e e ee e ee 다음과 e ee insect e ee ee igu e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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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인테맨 다음 그 핫도그 이, 이, 인 이, 이,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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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Ğ 보시고, 시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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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logize 오, 오케이, 굿, 자 бы에이 빤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핸드, 나 핸드, 이글이에요. 이거에요, 이거에요. 나 이거에요, 이거에요, 이거에요. 난 이거에요. 끝장! 이거야, 이거야. 앉아, 분명히. 내가 말해줄까. 나, 나, 나. 반갑다 반. 반갑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아이의 모습은 수상적이고, 복합적이고 직관적이며 창의적 사고를 잘하고 예술의 재능을 배우고 언어적 능력이 있다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영어 미술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예술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파닉스 아이를 통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창의적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어 미술 아트키도가 제공하였습니다. 영어 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문화센터 영어 미술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